여러분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내일 아름다운 시간을 잘 되고 있습니다. 저희 신뢰, 신부와 양가,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축배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쁨을 나눠 보았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축배로 오늘의 이후를 다시 한 번 기념해 봤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랑, 신부와 양가, 부모님께서는 잠시만요. 잠시만 내려가지 마시고요. 우리 양가, 부모님께서는 함께 인사 받으시겠습니다. 네, 우리 양가, 부모님 잠시만 다시 한 번 자리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양가, 부모님께서도 신랑, 신부와 함께 마지막으로 화대인 분들께 인사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간사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화대인 분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